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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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앨범과 관련된 콘텐츠인가요?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방금 그 도쿄아술 보고 왔어요. 오늘의 깐 댄츠는 무엇이 되었다? 간장 대 고추장. 자 그래서 간장 대 고추장. 뭐가 더 좋아요? 고추장. 저는 간장. 고추장이 아 맵겠구나. 어떤 게임을 통해서 누가 고추장을 먹을지 누가 간장을 먹을지. 게임 주세요. 집에 몇 시에 간장 먹어요? 오늘의 게임. 영화 명대사 게임. 아 영명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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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카트볼이 스릴러. 스릴러. 아 릴러 릴러 스릴러. 추격자 이러면 아닐 거 아니야. 첫 번째. 추격자. 어 그래 그래. 야 존가 거기 있으니까 나 듬직 안 해가지고 그냥. 야. 정답. 1대 0. 1대 0. 괴물. 아 괴물이라고. 정답. 저기 하나 더. 힌트 드릴까요? 아니요. 힌트 드릴까요? 너들이 개 맛을 알아? 컵. 아 심지어. 하. 컵. 정답. 1대 1. 알쭉거리 잔옥사. 고압 페이승이. 그 맛을 따는 거 싫어. 아 까리 빠졌어. 아 까리 빠졌어. 나 땅불따워. 내가 땅불따라. 내가 땅불라. 내가 땅불라워. 땅불라워. 어깨도 무슨. 저는 간장. 제가 고추장 요리를 먹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음식. 이라시아이마세. 자 첫 번째 음식. 첫 번째 음식은. 떡볶이. 된장 떡볶이가 뭐야? 매운 거예요? 한번 먹어볼까요? 약간 매워요. 자 먹어볼게요. 먹어볼게요. 맛있어. 그게 무슨 맛이야? 게리야키 맛. 아. 일본 저거 덮밥 뭐라 그러지? 두 종. 응. 두 종같이 두 종. 아 좀 매워. 아 나 맵지 왜? 일본의 음식들은 전체적으로 측정이 있어. 달아. 그냥 일본인식이 아니에요. 아 그래? 후지어 궁중 같고. 옛날 왕이지. 궁중 음식들은 전체적으로 측정이 있어. 달아. 매콤해. 음. 오늘 잘 골랐네. 이거 먹었을 때는. 애플 때 고배됐거든요. 형. 간장 떡볶이 왜 먼저 먹고 있었어? 어떻게 해요? 영양초부터 간장 떡볶이 먹고 있었음. 이혼에 더 잘 먹으세요? 매운 거 못 먹고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. 애기들. 나. 아 이게 상환식. 가요비 애기. 아이씨. 이게 상환식 맛있게 먹으라면 이건 궁극이 먹어야 돼. 아 맞네. 빨리 앉아봐.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전까지 고추장에 물물이 들어오지 않았대요. 그래? 그러니까 모든 음식을 다 간장으로 했대요. 궁중 떡볶이가 옛날에 교회에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. 이건 없었어요. 그거 방금 들어서 지금 빨리 나오라고 그런 거예요? 아 빨리 와봐. 빨리 와봐. 까먹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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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죠? 고추장 삼겹살. 고삼. 이건 무슨 삼겹살이야? 간장 삼겹살? 간장삼. 그게 뭐야? 그게 간장 삼겹살이야. 그게 뭐냐고? 그게 바로 간장 삼겹살이야. 지금 너와 나 놀리는 거야? 그럴리가 없잖아. 놀리네. 놀리. 야 돼지갈비 같다. 직접 다 만든 거예요. PD가.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? 저 호텔 가야 되지 않아요? 너의 바람을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. 여러분. 언제든 핫도그TV는 열려있어요.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아. 자 저부터 한번 먹어볼게요. 맛있을 것 같다 이거. 짠 거 아니야? 와. 맛있어? 소금 덩어리야. 와. 이게 왜냐면 간을 PD가 있기 때문에 짤 수 있어요. 엄청 쫄았네. 하나만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하나 더 먹을게요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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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굉장히 괜찮은데요? 그냥 우리가 먹던 고추장 삼겹살 그 맛이 나요. 근데 이거 간이 짜서 그렇지 안 짰지 진짜 맛있을 거예요. 왜 이랬냐면 간장 맛이 너무 안 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. 그 걱정이 진짜. 어? 근데 그 사람의 노력을 무시하는 건가요 지금? 무시하는 게 아니고. 아 진짜 저. 잠시만요. 진짜 기분이 너무 나빠요. 저였으면 아무리 못 먹는 음식이더라도 저였다면. 아파. 아파. 한 입만! 먹어봐야 알아요. 아 근데 진짜 저는 기분 너무 나빠요. 진짜로. 상대방송이에요. 그 식기를 되게 약간 달구는 걸 좋아하거든요. 가만히 계세요. 잠시만요. 집어줄래요? 집어줄게 집어줄게. 집어줄게. 그거 알죠? 여자친구 도시락 싸왔는데 맛이 없어. 어떻게 해야 돼? 맛있는 척 해야 돼. 갑시다. 오빠 밥도둑이지? 네. 오빠 밥 좀 할게요. 잘 먹었습니다. 한 번 이 요리를 만들어줄게. 피지에게 제가 한 입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면 되지 않나요? 이런 음식을 날 먹으라고 그랬다고? 오케이. 비빔국수. 간장국수. 간장국수라는 게 있어? 마요네즈를 케첩 했잖아요. 그때 이후로 제가 마요네즈를 손도 안 떼거든요. 오늘 이후로 간장은 내가 손도 안 낼 것 같아요. 간장 안장? 어 맛있겠다. 저 한 번 먹어볼게요. 음! 메밀 소면. 소면 진짜 이 맛난다. 맛있다. 이거는 또 비빔국수와 소고추장 맛이 나잖아요. 이거는 진짜 오리지널 고추장으로 남았어요. 면쌈. 면쌈 하세요? 면쌈. 면쌈. 괜찮으세요? 이거 지금 나 따라하는 거야? 이거 따라할 때? 안 차가워. 안 차갑다고. 자, 여러분. 요걸 한 번. 한 번 더 차야겠어. 한 번으로 가는데. 아냐. 아파도. 아파도 계속 뛰어야 돼. 그러니까 다섯 번 더. 시작. 공기동이 되기엔 멀었다. 아 다음으로 먹으려는 게임이 하나 있군요. 브라운 아이스판. 아 브라운 아이스판. 아 브라운 아이스판. 오늘은 아메리카노 두 잔을 드릴 거예요. 그래 아메리카노. 진짜 먹고 싶다. 한 잔은 간장 미카노거든요. 아무래도 간장의 주인공은.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요? 저는 근데 진짜 커피학도로서 딱 보면 알아요. 커피집도 아들냄이잖아요. 그럼요. 제가 또 그 커피집 알바생이에요. 쉽게 얘기하면 얘는 저한테 도련님이라고. 네, 도련님. 냄새는 안 되고요. 어디서 맡아. 시각으로만. 미묘하게 양이 같아요. 야, 이거. 색깔이 이쪽이 좀 진한 거 같아요. 이야. 저 찾았어요. 이거예요. 이게 아메리카노로 99.7% 혹시나. 자, 갈까요? 시작. 웃어주세요. 무슨 뜻인지. 무슨 뜻인지. 너무 심하다. 응. 으악. 으악. 너도 이거. 이거 안타까? 야! 난 ㅅ. 아! 아악. 신의가 너무 많이 봤어. 와, 나. 잠깐만. 잠깐만 큰일났다 야 진짜 이거 나 간장 중독으로 죽어 간장 없독으로 죽어 이러다 아 진짜 나 간장 중독으로 죽네 와 여러분들 제가 이거 때문에 제가 사실 간장을 골랐거든요 호추장과 간장하면 저는 간장게장을 무조건 좋아해요 근데 하나 고백할게요 못먹겠어요 제가 이게 첫 메뉴였으면 너무 제가 행복했을텐데 얘는 왜 이렇게 아리만티야 제가 이거 각자국방 할 때 하는 멘트 있잖아요 제가 철이에요 우와 진짜다 맛이 어때요 밥도 드세요? 진짜 진짜 한 입만 싹 상대방 손 진짜 그거 하나도 다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왜 핑크를 왜 빨아 자꾸 너는 인형뿌끼야 지금부터 아 죄송해요 아 죽어 인형뿌끼가 원래 이래 아아 아아 어 좋아 좋아 아! 어울리야 묻히니까 미집도 나줄까 한다? 그냥 손 깨물어 버릴 것 같은데 아 알게, 나 알게 진짜 알게 음 아! 재밌어 아! 입술 느낌이 너무 싫어 음! 너무 맛있다! 짭짤구리하니 매콤구리하니 맛있네 요 맛이야! 자 이렇게 간장 대 고추장 특집을 해봤어요 이런 특집은 웬만하면 안에서 중독으로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의 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돌아오냐? 뭐야? 그걸 왜 물어봐 오늘도 다시 돌아올 오늘부터 어김없이 돌아온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아 나 이거 어떡하냐 큰일났다 오늘부터 어김없이 돌아온 나 미치겠다 나 진짜 장난 1도 아니야 오늘부터 어김없이 돌아온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다 오늘도